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뮤직크리에이터 김달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저는 주로 밝은 노래를 자주 불렀었는데요. 제가 평소에 불렀던 노래와는 조금 다르게 뭔가 심오하고 비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어서 저에겐 엄청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 부분에 내겐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음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고음을 내느라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액션 연출 부분이 너무 화려해서 눈이 너무 만족스러웠고요. 게임을 미리 플레이 해봤는데 전투 중간에 스킬 버스트, 체인 스킬 등 전략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포인트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좋은 기회로 아우터 플레인 론칭 첫 OST인 프롬 어비스 제가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오랜 시간 유저분들에게 사랑받는 게임과 OST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우터 플레인 화이팅! 지녀석은